방장님 방장님 저 근처 편의점 가서 고래밥 사왔습니다. 저는 돈 주고 고래밥 사먹는데 방장님은 공짜로 드시네요. 자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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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럽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습스러워가니 현료이란다 아니 압축하고 있었는데 보스 슬랩이었네 음 뭐 포션에서 형상 같은 거 나오겠지 뭐 포션도 두 개나 있네 머리 아래 콘서트 포셔가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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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 나오면 비빌만 하겠는데 포셔가끄러 이건 잡을만 하겠다 카드가 좀 잘 나와야 될 거지만 포셔가끄러 정확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풀피 분열 극협인데 . . . . . . . . . 야 빡티를 야야야야야 꼭 꼭 이래야 돼 아니 슬라임 켜껴 돼 진짜 추럴라베 추럴라베 추럴 추럴 근데 그냥 잼도 잼도란 안되겠다 현돌이 제일 나은가 발이 빨리 쓰려면 야긴 굳이 쟤네들 공격랩을 올려줄 필요는 없지 잘 나왔네 진짜 잘 나왔네 압축 압축 좀 더 하자 이쪽 물음표 길 쭉 가서 불 여러개 보면서 발이랑 일단 강화해주고 무감각 나올 일 없나 코스트움을 못먹은 것도 좀 아쉽네 제거 거의 다 했다 지울 게 없네 강타 지울까 흘려보내기 이 정도 나오면 되네 몸박 하나 더 나와도 좋고 무감각도 조금 급하고 그냥 몸박 하나 더 나오면은 거의 종결덱인데 기사회생 결국 난관회생 봐야겠지? 지금은 징근이 기사회생보다 낫긴 한데 유물 졸라초라다 아이고 실수했네 오리아르 콘 멸시 유물 졸라초라 아이씨 나 전투장비 태웠구나 엥? 몸박이 안 잡혀서 아이씨 아이씨 난관 됐다 필요한 카드 다 나왔다 압축만 하면 된다 아 무감각도 있어야되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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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관 회색만 쭉 가야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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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해씨 이거 몸박 뺏기면은 몸박 뺏기면 바로 모른대 다행히 몸박은 안 뺏겼구만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이네 수석산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물 나오면은 제물 나오면은 그냥 어퍼 왕관 집은가? 다 다 모은 것 같긴 한데 다 모았으니까 왕관할까? 진화 없긴 한데 어퍼 있으면은 상관없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서 어퍼 강화하고 여기서 한장 지우고 무감 줄 생각 없으신지 유불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난관의 생 어퍼 원방만 있어도 다 잡잖아 나머지는 필요 없는 카드지 아 병법상 병법상 어퍼 아 아 아 아 아 아 간만에 이런 덱자네 진짜 재물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행복 이것이 행복이다 제거해야죠 제거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제거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제거의 길은 끝입니다 제거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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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의 길은 끝이 있습니다 과도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도자 잡는다 흘려보내기 킥력 안내기 지금은 아니야 와 이거 빡새네 진짜 웬만해서는 날릴 일 없는데 조약 날빼놓자 이게 더 안전하겠다 수도를 어디다 쓴 아니 강호생과 한개도 없어 근데 진짜 재수없으면 말리긴 하겠다 대기 전투체면이 지금 두장이나 필요가 없는데 불조약이 지금 거의 상위호왕급이라서 전투체면이 방금처럼 쓸 일이 없는건 아닌데 무감단 너무 집어야지 무감단 너무 집어야지 무감단 너무 집어야지 무감단까지 떠주면 심장도 잡을 것 같은데 무감단까지 떠주면 심장도 잡을 것 같은데 무감단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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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 좀 사려야겠다. 됐다. 끝났죠? 참호는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. 기사생 때는 타니까. 강화도 못하고 아씨 달팽이 싹 끄켰는데 점심을 해둬. 이제 두번째 샤넬 다 같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비교해서 히어보스러워 창방에서 영액 심장에서 민폴 했으면 되겠지 강월 거 있겠나 수비 아 난관 어 출판이다 세상에 킹판이 낫나 아니면 전체 제거가 낫나 킹판 없어도 수비 챙길 수 있지 않나 갓판 한 번 말리는 게 더 빡친다 빨리 태우는 게 더 좋지 않나 난관 회색이면 어차피 당어도 끝날 때까지 먹을 거 같고 할애는 일단 못함 할애는 일단 못함 아 아 아 아 아 오다 화상 난관 몸박 몸박 전체 몸박 수고 람쥔 가방 가방 세상에 파워포션 무겜각 아닌데 지금 두개가 더 나을거 같은데 창방이 심장죽이라고 필요한거 다 주네 여기서 내장 바꿔서 바리케이드 먹은다음에 바리 회생 요렇게 했어야지 아씨 이거 왜 안쓴 몸박 지금 필요없어 다음 턴 그냥 쉬어야돼 턴 이걸 불주행해 이걸 역시 적폐 캐릭터 턴 턴 턴 턴 미처죠 턴 턴 턴 턴 턴 미치겠다 인성질 좀 하고 갈까? 무감각 없어도 되네 이게 개꿀잼 이러다가 기사의 색 먼저 쓰면 피눈물당 심장 허접색 에이 세상에 아이고 이마시지 라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쿤님 감사합니다 심장킬 성공 감사합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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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덤 영웅둘 이게 덱이지